안녕하세요 영상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블러와 미드톤 디테일을 각각 언제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좋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쓰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블러를 실제로 뭉갠다라는 관점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뭉갠다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을 가린다.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와 비슷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가릴 때 블러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보시면 좋은데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짬뽕 그릇이 있습니다. 이 짬뽕 그릇에서 짬뽕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런 초장 같은 것들이나 이 뒤에 있는 좀 지저분한 어떤 사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선을 잡아 끄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선을 잡아 끄는 쓸데없는 것들을 지워준다라는 것보다는 가려주는데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짬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원형의 쉬운 형태니까 블러는 세컨더리랑 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미지 전체를 뭉개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필요 없는 부분만 혹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선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퀄리파이어 어떤 색상 기반의 퀄리파이어가 있고 위치 기반의 파워 윈도우가 있는데 퀄리파이어와 블러를 같이 사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퀄리파이어를 한 다음에 블러를 먹이면 퀄리파이어 자체가 딱 떨어지게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위치 기반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색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특히 블러 같은 경우는 밝기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이미지에 어떤 과격한 변형을 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과격한 변형을 주는 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퀄리파이어랑 썼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격한 방식이라고 하면 보통은 밝기와 형태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눈이 이제 색채보단 색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밝기랑 형태에 더 민감하다고 그랬는데 밝기나 형태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밝히고 싶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의 피부, 얼굴을 좀 밝히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퀄리파이어를 쓰시는 것보다 차라리 파워윈도우를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였는데 그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해볼게요. 블러와 샤픈을 쓰는 데 있어서 꽤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여기서 퀄리파이어로 얼굴을 분리해볼게요. 이건 레드 로우 소스니까 꽤 잘 될 겁니다. 꽤 잘 될 거고 물론 여기는 이제 그 주변에 얼굴 주변에 너무 다른 색들이 많은 만큼 결국에는 이제 마스킹을 하긴 해야 돼요. 마스킹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제 마스킹이 조금 필요하긴 하겠죠. 분리를 살짝 해서 디노이즈 살짝 걸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게인을 20 정도만 올려보겠습니다. 20 정도로 올려봤어요. 뭐 지금 이게 엄청나게 나쁘다.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퀄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어떤 경계면 같은 게 훨씬 더 강렬하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냥 편하게 그리고 일단 시간도 훨씬 덜 걸리죠. 얼굴만 대략적으로 분리한다고 그랬을 때 마스킹만으로 이렇게 분리한다고 그러고 20 정도 올려줬었죠. 이거를 다 꺼보고 앞뒤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요거에 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계면 같은 게 또렷하게 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경계면 같은 게 덜 져요. 마스킹을 했을 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기나 형태를 조절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퀄리파이어보다 마스킹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럼 퀄리파이어는 언제 쓰냐? 채도를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살짝 틀어준다든가 요런 경우에는 퀄리파이어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조금 틀어졌을 때 밝기에 비해서 그 어색함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쓴다. 요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다시 짬뽕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짬뽕을 선택하기 위해서 요기를 요렇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막 엄청나게 정교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특히 이제 요런 마스킹 같은 경우는 패더 값을 이용하면 아주 정교하게 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요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짬뽕이 아닌 부분들을 지우기 위해서 짬뽕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선택하고 뒤집어주면 되기 때문이죠.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아웃사이드 노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노드에, 컬러 노드에 보시면 Add Outside 노드가 있죠. 단축키로는 Alt 5인데요. 요거 많이 써보시면 좋습니다. 아웃사이드 노드를 만들면 제가 여기 선택한 요 부분이 아니라 뒤집힌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뒤집힌 부분 선택하셔서 블러를 조금 세게 걸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쪽으로 시선이 더 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필요 없는 데들을 지워주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은 게 아까 앞서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형태나 밝기 같은 경우는 이런 마스킹으로 하는 게 조금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 싫어한 것들을 가려주는데 블러링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밝기와 채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러를 쓸 때 그냥 블러만 써서 가리고 싶을 때는 제외하고요. 내가 시선의 방향을 약간 틀고 싶을 때는 블러와 같이 밝기를 살짝 떨어뜨려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채도도 같이 조금 떨어뜨려줍니다. 채도도 저는 한 40 정도로 한 번 줘볼까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제가 선택한 걸 뒤집어서 밝기와 블러링과 채도를 같이 다 빼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여기에 시선이 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물론 앞에 선택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샤픈을 더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신데 일단은 지금은 먼저 가리는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뭔가를 가리고 싶을 때는 블러와 밝기, 채도 이 세 가지를 같이 써주면 훨씬 더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을 배제시키기 쉽다. 이런 말씀들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이 샤픈을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면 샤픈 기능도 알려드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쯤에는 자유롭게 색보정을 해보고 이거에 관해서 서로 피드백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샤픈을 거의 안 건드립니다. 그 점에서 조금 신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샤픈을 조금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은 색보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촬영하시는 소스들 이 소스들 로그감마 기준으로 많이 촬영이 되어오잖아요. 로그감마 기준으로 촬영이 되어온 애들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세팅에서 어떤 샤픈이나 이런 뭐 그 이미지 디테일 이런 기능들이 조금 낮춰져서 찍게 돼 있어요. 카메라에서 올릴 수 있는 샤픈 기능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서 찍히게 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렌즈를 쓰셨다. 뭐 시네마 렌즈 라인들을 쓰시면 대비가 낮음에도 굉장히 샤프한 선들이 살아인 것들을 보실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시네마 렌즈로 촬영을 하셨다 하더라도 샤프함을 조금 더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쓰는 것들은 이미지가 또렷해 보이고 더 명쾌해 보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내가 색보정을 했더니 뭔가 탁한 느낌이야. 탁한 느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무리하게 밝기를 올리시거든요. 근데 밝기를 올리시기 전에 먼저 샤픈을 살짝 걸어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럼에도 좀 탁한 느낌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밝기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색보정하시다가 느끼게 되는 뭔가 그 탁한 느낌은 이미지의 디테일들이 또렷하지 않아서 오는 것들일 확률이 꽤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샤픈을 좀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다. 샤픈 같은 경우도 이제 미드톤 디테일과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샤픈은 블러 팔레트에서 샤픈으로 넘어가면 여기 스케일이라는 애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코링 소프트니스랑 레벨 이렇게 두 가지가 활성화가 되죠.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총 세 가지 스케일링 코링 소프트니스 레벨 이렇게 세 가지가 활성화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 외에 이제 라디우스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블러 팔레트 일때도요. 제가 라디우스 값을 낮춰놓으면 샤픈은 걸렸습니다. 여기 샤픈 팔레트가 따로 있다라는 거는 이제 추가적인 것들을 더 조절해서 뭔가 예쁘게 더 샤픈을 더 적극적으로 써봐라. 뭐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차이를 먼저 볼게요. 샤픈이나 이제 미드톤 디테일에서 값을 올렸을 때는 앞서서 블러가 평균 내기였던 것과 반대로 값의 올림이나 내림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양 스코프 변하는 모양을 보시면 제가 왜 블러가 아니라 올림 내림이라고 했는지 조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샤픈을 줘볼게요. 라디우스 값만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샤픈 값을 올려보면요. 전에 비해서 이렇게 이미지의 이 경계면에서 값이 이제 작은 애와 큰 애의 차이를 확 벌려서 이 대비를 만드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전체에 대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죠. 영상에서 제가 샤픈을 걸어보면 실제로 이미지의 대비가 올라가는 것처럼 웨이브 폼이 이제 자글자글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확실히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블러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지금 0.50 기준으로 이거 최대까지 올리면 10까지 올라갑니다. 0.5가 기준이었는데 1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아까 위에 비해 맨 위에 있던 화이트와 맨 아래에 있던 블랙들이 위로 살짝 올라가는 것들 보이시죠? 이거 계속 반복하면 언젠가는 18% 그레이처럼 중간 50% 쯤에 수렴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거는 차치하고 얘 같은 건 0.50인데 이 아래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블러로 치면 여기 1 정도까지 올리는 이 정도까지밖에 조절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조절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스케일링 값이 따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일링 값을 더 올려주면 아주 진하게 샤픈이 걸리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럴 거면 0.5를 기준으로 10까지 만들 거면 5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아래로 0, 위로 10까지 그냥 중간쯤에 놓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스케일링 값이 생각보다 독특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샤픈 값은 이렇게 높임과 낮춤이었는데 미드톤 디테일에서 값을 올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앞에 있는 샤픈에 비해서 이런 어두운 부분 같은 데는 확실히 샤픈이 덜 들어가고요. 밝은 데라고 해도 전체적인 강도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스무스한 것이 샤픈보다 약하게 들어간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만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샤픈 같은 데가 우리가 이거 역광 효과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이 사이를 대비를 너무 과하게 벌리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되게 광원처럼 밝아지잖아요. 원래 있던 데보다 밝아지기 때문에 이런 광원 효과 같은 게 되게 세게 나타나요. 상대적으로 미드톤 디테일에서는 샤픈에 비해 이런 광원 효과가 조금 덜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드톤 디테일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작업이 진행된다. 자연스럽게 뭔가 샤픈이 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미드톤 디테일을 그리고 샤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드톤 디테일은 그냥 올리는 게 끝이었잖아요. 근데 블러는 역시 아까 그냥 올리는 게 끝이었어요. 근데 샤픈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겼죠.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한 번씩 만져보면서 더 세밀하게 샤픈의 형태들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라디우스 값과 스케일링 값을 다 최대로 만들었어요. 그럼 굉장히 과한 이미지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줄이고 그럼 라디우스 값은 약간 아주 조금의 아주 조금의 샤픈만 걸어준 상태에서 스케일링 값만 강하게 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걸어보시면요. 얘에서는 그냥 샤픈을 한번 세게 걸어볼게요. 샤픈을 세게 건 형태입니다. 샤픈에서 라디우스 값만 되게 센게 거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라디우스 값은 한 단계 마우스 힐로 한 단계만 낮춰놨지만 스케일 값은 최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 스코프 상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큰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무스한 개조 같은 것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두운 데부터 밝은 데까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그라시데이션이 생기다 보니까 역광 효과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샤픈에서 라디우스 값은 낮춰놓은 상태에서 스케일링 값만 세게 올렸더니 이 역광 생기는 역광 효과가 생길 만한 이 픽셀의 범위가 되게 좁아져 버렸죠. 그래서 전후 대비해 보면 어떤가요? 이 테두리들이 역광 효과가 강하지 않고 되게 그 선이 얇게 샤픈이 걸리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나무 소스 지금 디테일이 되게 많죠? 이 디테일이 많은 나무 소스를 대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로그 감마로 찍혀 있어서 기본 보정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죠? 기본 보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디테일이 많은 부분 이런 데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똑같이 복사 하나 해야겠네요. 비교해 보려면 두 개의 녀석들이 있습니다. 하나에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둘 다 추가 노드를 만들 건데 앞에 있는 애한테서는 샤픈을 세게 걸어 볼게요. 샤픈, 그냥 극단적인 비교를 위해서 샤픈을 최대까지 낮춰보고요. 여기서는 샤픈을 하나만 낮추고 스케일링 값을 최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확실히 극단적으로 변형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쓰실 일은 없겠지만 두 개의 차이를 보시기에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샤픈을 건 이미지입니다. 샤픈을 과하게 건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어떤가요?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이 나무 주변의 테두리 보세요. 이 나무 주변에 무슨 후광 효과가 생겨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나무의 후광이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근데 상대적으로 이 녀석은 어떤가요? 샤픈하게 이미지가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픽셀 단위로 걸려가지고 이미지가 전보다 그냥 깔끔하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물론 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는 조금 이미지가 좀 작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가까이서 보는 상황에서 이것도 분명히 엄청 과합니다. 엄청 과한데 이것보다 나아요. 여러모로 훨씬 자연스럽게 샤픈이 들어간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은 샤픈의 다른 방식 중에 하나인 언샷 마스크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샷 마스크는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샤픈을 이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냥 낮추지 않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나무에 샤픈을 걸었는데도 이 나무에 디테일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냐? 그런 느낌 별로 안 들거든요. 반대로 이 녀석은 어때요? 나무에 어떤 껍질 파편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샤픈 이 방식을 알고 쓰신다면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밑에 있던 커링 소프트니스와 레벨 이 녀석들을 추가적으로 쓰셔야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레벨은 얘를 어느 정도 적용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코링 소프트니스라고 해서 이 레벨에 따라서 정해진 것들에 어느 정도 이제 그 페터링을 줄 거냐 소프트값 이걸 줄 거냐인데 이걸 쓰고 이걸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지 이런 조절하는 양도 정하지 않고 소프트값을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지를 조절하고 거기다 소프트값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파워 윈도우를 쓸 때도 사이즈를 정하고 이미지 대충 딸 거를 어느 정도 정하고 소프트니스 값을 정하고요. 퀄리파이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할지 다듬은 다음에 소프트값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가나다 순보다는 레벨이 코링 소프트니스랑 자리가 바뀌어 있어서 왼쪽부터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좋았을 거예요.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초보자분들이 일단 코링 소프트니스를 움직여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값이요. 지금 레벨 값이 안 먹은 상태에서 마치 피벗과 같아요. 콘트라스트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벗을 아무리 움직여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 값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어떤 이미지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야? 어떻게 쓰는 기능이야? 이러고 그냥 안 써버리시거든요. 레벨 값을 먼저 조절하고 쓰셔야 된다라는 거. 레벨은 이제 0이 기본이죠. 올려주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미지가 어느 정도 약간 이게 변화하는 게 보이실까요? 이미지의 대비들이 변하면서 레벨 값을 올리면 어떤 선택되는 범위들이 조금씩 좁아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가 참 보기가 나쁘죠. 이 레벨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제 라디우스 값을 조금 낮추고 스케일링 값을 높인 것보다 그냥 무식하게 라디우스 값 낮춘 거에서 조금 더 티가 더 잘 나요.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올려보면 어떤가요? 이렇게 샤픈이 먹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대놓고 보이죠? 레벨 값을 이렇게 올리면 지금 과하게 가다가 이런 데가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코링 소프트니스 값을 올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소프트 값이 이렇게 먹으면서 패더 값이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아 만질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방금 이 눈으로 보면서 레벨 값을 조절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절하셔서 쓰기가 쉬울까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가 걸렸는지를 본다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눌러도 선택한 게 없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단축키로 시프트 H죠. 보시면 하이라이트 그냥 하이라이트가 있고요. 하이라이트 블랙 앤 화이트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디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의 세 가지 기능이에요. 하이라이트 디퍼런스를 켜주시면요. 내가 어느 정도 변화를 시켰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디퍼런스를 켜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시죠? 만약에 제가 라디우스 값을 하나도 안 움직였다. 그럼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디퍼런스 모드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라디우스 값을 조금씩 움직여 보면 어떻게 되나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점점 차푼이 걸리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레벨 값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최대로 그냥 줘볼게요. 과하게 이 상태에서 제가 레벨 값을 움직여 보면요. 어느 정도가 먹고 어느 정도가 먹지 않는지가 오히려 아까 그냥 색상이 있는 와중에 보는 것보다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이라이트 디퍼런스 모드를 켜고 레벨 값을 조절하신 다음에 그 뒤에 코링 소프트니스로 어느 정도 내가 소프트 값을 줄 거다 라고 하고 하이라이트를 꺼주시면 전에 비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하이라이트를 켰고요.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훨씬 더 아까 앞서서 이거 그냥 다 꺼볼게요. 원본으로 이 녀석에 비해서 이 녀석이 훨씬 더 과하게 샤픈이 먹고 엄청 굵게 굵게 먹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여기는 정말 디테일하게 샤픈이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제가 레벨 값을 살짝 올려서 어느 정도 디테일을 내가 살릴 거다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 너무 과하다 싶을 때 이제 코링 소프트니스 값을 살짝 올려주시고 레벨 값들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이제 완벽하지도 않고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다시 껐다 켰다 해보면 우리가 퀄리파이어에서 작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을 만지는 부분들이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작업할 때 로우 하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를 위쪽에서도 자를 수 있고 아래쪽에서도 자를 수 있다 라고 해서 내가 그 중간 지점 어딘가를 선택할래라는 관점이 있는데 샤픈에서 레벨은 이제 단순하게 하나의 축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살짝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 같이 제가 말씀드린 하이라이트 디퍼런스 모드들이랑 같이 써보시면 꽤 효과적으로 써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라디우스는 적게 움직이고 스케일링 값을 크게 움직여서 만드는 선이 가는 샤픈 이거 잘 쓰시면 되게 좋아요.